네. 네. 근데 왜 하는 일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 응. 지금 언니가 좀 과후화에 걸릴 것 같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 네.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응.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될지 응 이런 것까지.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언니가 더 힘들어.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나는 내 거를 내 노선을 찾아서 가고 싶은데 내가 이 자리를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 지금 언니가. 네. 맞아요. 그리고 가업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업이 뭐예요? 렌트카. 렌트카. 언니한테 안 맞지는 않아 또. 네. 일은 잘 처리해. 그러니까 부모님도 솔직히 말해서 나를 더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의지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언니가 해야 될 일이 자꾸 더 늘어나.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언니도 지금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 너무 버겁고 일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부모님 날 너무 더 믿고 나한테 의지를 더 많이 하니까 이것도 짜증나.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일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에 대해 이거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다지 만족감도 떨어져 너무. 네. 응. 일은 내랑 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나한테 너무 잘 맞고. 응. 내가 하니까는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 재미도 있었고. 네. 응. 근데 작년 7, 8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네.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응. 뭐지? 그러니까 딱 7, 8월 달부터 그때부터 기점이에요. 근데 나는 언니가 이 일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힘들지 싶어. 그럴 거 같아. 막상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거든요. 네.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난 이걸 꼭 해보고 싶어. 이걸 해야 되겠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또 노는 건 또 안 돼, 본인은. 네. 뭐든 일을 해야 돼, 언니는. 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나와서 나 뭐하지? 놀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또 못 나와. 그래서 굉장히 나 스스로의 과부하에 걸려있고 갈등과 고민은 득이 많지만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용기가 없다. 네. 자신감도 없다. 그리고 부모님과 나오게 되면 부모님과 마찰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낼 자신감도 없다. 네. 영끈차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부모님과 마찰이야. 부모님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니 너 해봐 이런 부모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끈차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언니가 이 일을 그만두고 해서 나오게 되면은 부모님과 분명히 마찰이 있어요. 그걸 이겨낼 언니가 용기와 힘이 없어. 맞아.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있어. 있어요. 언니가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내가 용기를 주거나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겠지만 지금 현재 언니는 목표의식도 없어. 그냥 이게 지칠 뿐이야. 부모님과 부딪히는 것도 너무 쉽고 지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완전히 나한테 다 맡겨놓고 내가 다 독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간섭이 너무 싫고. 나는 내가 내 생각대로 밀고 가고 싶은데 부모님 감섭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도 짜증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이나 내년 지나서 내후년이 되게 되면 이 부모님께서 이거를 일을 좀 더 벌려 볼 거예요. 또요? 어. 그러면은 그거를 아직 내가 차고 나가야 될 게 하나가 있을 거야. 네. 그러면 조금 부모님과.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분리. 네. 또 선이 꺼진다는 데다 분리가 된다거나 그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작년부터 도피성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그래 나가서 살으라 이럴 것 같아서. 응응응. 결혼의 운수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결혼의 운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결혼도 좋은 건 아니야. 절대로. 네. 그러니까 결혼의 운수가 들어있어서 내가 진짜 뭐냐면 제대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결혼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지. 네. 결혼도 좋다 이거야. 응. 근데 사람이 있어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언니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에서 도피할 순 없어요. 없어요. 와. 사위까지 여기서 끌어들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러실 분들이야. 언니가 더 잘 알잖아 더 잘 알잖아. 사위가 뛰어나면 가라 할 거고. 그렇지. 안 뛰어나면. 그냥 어종쩡하면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하면은 여기 끌어들일 거라고. 네. 그런 부모님들이야. 네. 어차피 자기 생각들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기 중심적이신 분들이고. 네. 네. 그렇죠. 그니까. 괜히 엄한 남자 만나가자 남자 고생시키지 말고. 어. 오히려 벗어난다는 것이 더 묶여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은 아주 문제예요. 네. 응. 근데 2년 정도 뒤가 되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이 되게 되면. 응. 각자의 노선이 들어있어요. 근데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야. 내가 뭔가를 차고 나오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 그리고 이게 안 돼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응. 돌아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재작년 작년 이거 너무 투자를 많이 한 건지. 응.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급했던 건지.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돌아는 가고 있는데 벌려놓은 게 있다 보니까 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중에 증식 재산 돈이 모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맞아. 작년에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자를 계속 늘렸는데. 올해 갑자기 12월 1월부터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처분하고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자꾸 멀가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고. 투자를 자꾸 해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어도 번 게 아닌 게 되는 거지. 사실 잘 될까요? 요즘 너무 잘 안 돼가지고. 되기는 될 거예요. 되기는 될 거예요. 근데 올해 8월 달까지는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 전에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자금 재정상 상태가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언니가 아무리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내 마음 주심을 먼저 잡아야 된다. 부모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언니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 아. 그렇게 태어났네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진짜 이거 하면 목숨을 걸고 내가 찢어나갈 거예요.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연애운은 들어있어요. 90월 달에. 90월 달에 연애운은 들어있지만 결혼할 상대는 아닐 거고. 결혼은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먼저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가 먼저예요. 연애를 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이 괜찮은지 된됨이도 봐야 되고. 느껴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너와 나 얼마나 교감이 잘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생각을, 결혼을 해보는 거죠. 제가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과 안 되는 거예요. 언니가.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때나 조금 진중한 연애를 했었지. 그 이후로는 연애가 제대로 안 돼요. 언니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언니가 너무 무거운 숙제를 떠안고 연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언니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해요. 결혼은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숙제를 잘 풀어가는 거. 언니 마음을 잘 다독이는 거. 잘 낮추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시작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잘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성격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신 분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얘기도 모르더라고요. 네. 몰라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고 나면 언니가 더 답답하고 더 눈물 나. 그러니까 원래 저런 분이라고 그냥 낙인을 찍고 그냥 아예 내버려 두세요. 알겠죠? 그게 언니가 마음이 한결 더 편합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궁금한 게 제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의 남자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언니가 원하는 이상형은 굉장히 언니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주고 언니를 되게 이해 잘해주고 돈도 좀 있고 자기 능력이랑 스펙도 있고 그런 남자는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런 남자는 힘듭니다. 하지만 직업은 안전적이면서도 사람은 진중하고 진솔한 사람은 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욕심을 너무 부리지는 마세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네. 사람의 댐댐이부터 먼저 봐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댐댐이에요. 인성. 능력도 인성이 받쳐주면 능력은 뒤에 어느 순간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기 운이 맞닥뜨리게 되냐. 하지만 인성이 안 된 사람은요. 착대로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작년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자로서 매력을 못 느껴요. 본인한테. 그래서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모아한 행동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나만 애타는 거죠. 맞아요. 그죠? 싫지는 않대요. 어. 그러니까는. 애매하게 돼서 버렸는데.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여자로서 매력이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자꾸 애매모아한 그런 노선을 자꾸 타요. 그런 의념을 말로 해. 왜 내가 가봐. 내가 떨어뜨려. 네가 날 싫어? 나도. 나도 굳이 날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너를 하는 사람 때문에. 나의 존재는 그런 대접받은 존재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한테 조금 점수를 좀 평가해줄 수도 돼요. 최근에 되게 돈 많은 사람이랑도 만나봤는데 마음이 안 가서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는 연애 시기는 들어있지만 그 연애 시기도 연애 시기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은 아닙니다. 네. 연애를 하는 거지. 연애 전제하러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연애 시기 바랍아 einge근네. bueno. 이렇게 글자.